이 아브라함은 전세계 종교에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생겨난 자손들이 만든 종교가 아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인간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유대교에 1,300만 명, 이슬람교에 13억 4천만 명, 기독인 인구가 21억 8천만 명이라고 볼 때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알고 아브라함을 자신의 시조로 숭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12장 3절의 선포대로 그는 바로 복의 근원이고 믿음의 조상임을 우리는 늘 어렸을 때부터 들어봤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그를 향해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에는 그가 하나님의 친구였다, 벗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3번이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했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친구같이 여기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상황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만드는 장사꾼의 아들로 태어났고 모든 우상의 신들, 잡다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가문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친구라고 부르고 인류의 35억이 송상하는 믿음의 시조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캐스팅은 정말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대단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유단과 이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는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뜻은 아버지여 높임받으실지여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조상이 섬겨왔던 이방신을 뜻합니다. 그는 노아의 12대 손이고 갈대야 우리에서 데라의 아들 막내로 태어나 또 그 두 형제의 이름이 나홀과 하란에 있었고 그 하란의 아들이 바로 조카 롯입니다. 하란은 일찍 결혼해서 두 딸과 아들 롯을 낳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야 우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잃은 조카 롯을 끔찍히 사랑했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그 조카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BC 2000년대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메소포티모타미아 지역에 지금 현재는 이라크 남부지역인데요. 거기 거주하던 모든 사람들은 잡다한 신을 섬겼습니다. 그가 살던 갈대야 우루에는 달의 신인 신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의 뜻은 하늘의 주인 신적인 창조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그 신전을 섬기고 지금 그 자리에는 지구라트가 크게 유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175년 중에 99년 동안 아브라함이 아닌 이 아브라함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상쟁이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5년간의 믿음의 여정을 지낸 후에 99세를 지나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야 창세기의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항상 따라왔어요.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며 베델 땅에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과 히브리서 사도행정 로마서 갈라디아서 야고버서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애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간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케오를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창세기 12장 이전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쟁이의 아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축복의 숨겨진 의미들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그 네 가지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1절, 2절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사용한 인칭 대명사가 이 너라는 단어인데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 내게 보여주는 땅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1절에만 이 너라는 유라는 인칭 대명사가 4번 등장하고요. 이 4절까지 읽어보면 7번 더 등장해서 총 11번 등장해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집단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가족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복을 주기를 원한다. 쉬지 않고 너를 강조하세요.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한 복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바로 나를 향한 복이고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3절 말씀을 너라는 단어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3절 말씀은 그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너라는 이 단어에는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신익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전신익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전신익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고백해야 될 선포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여러분 이름을 외치세요. 여러분 개인을 향한 복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개인을 위하여 죽으셨죠. 여러분 개인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성경책에 써진 복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의 복이 지금 12장 4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줬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혼낼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축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1절에서 3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주어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내가 2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3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주어를 사용하실 때 바로 여호와 내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총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 주어에 자신을 등장시키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을 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복이 아니라 분명한 근원 복의 근원은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의지로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고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된 거죠.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간 거죠. 자랑할 수 없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복도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태초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세상의 종교를 보면 신을 찾아다녀요. 불교도 이제 부처를 만나려면 산으로 들어가서 산 안으로 들어가서 대웅전에 들어가서 절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라마단을 지키기 위해 성지로 날아가요. 제가 지난달에 아울리시 갔던 인도네시아는요. 아주 공항들이 허름해요. 그런데 이 중동으로 날아가는 성지술대 공항이 따로 있어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그곳을 향해 날아가서 성지로 가서 그 신을 만나요. 천주교는 어떠합니까? 교황이 한번 나서면 어떻게 바티간 성당 앞에 모든 광장이 꽉 차잖아요. 그 교황을 만나러 가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찾아오세요. 그 메소모포타미아 우상쟁이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려고 임지하신 거예요. 내려오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들이 여러분이 여기 그냥 여러분 의지로 걸어온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만나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말씀해 주시려고 여러분들 이곳으로 이끄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 불러주신 것은요 여러분들이 착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언약 무조건적인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에 인물들을 근데 가만히 찾아보면요 우리가 조건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너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먹으면 죽으리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만 잘 지키면 너는 에덴 농산에서 잘 살 거다. 조건적인 언약이죠.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홍수를 이 땅에 내버려 보낼 텐데 방주를 만들면 너희 가족들은 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조건적인 약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네가 이 율법과 개명들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형통의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나타나시자마자 야, 그 땅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 죽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시고 무조건적인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만약 그러면 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때 이 예배 시간에 임하실 때 여러분에게 어떤 조건을 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세요. 만나길 원하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길 원하세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칼빈의 기독교 5대 교리에도요.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을 달지 않고 선택하셨어요. 오늘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Unconditional blessing 하나님은 아무 조건도 가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영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할 때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없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죠.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blessing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받을 공로도 아닌데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교회 온 것뿐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9월달 포스터에 blessing의 그 S를요. 대문자로 딱 썼어요. bless 축복 sing 노래하다.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축복을 노래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창세기 12장 말씀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blessing!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가지 이 언약에 조건을 빠르게 굳이 붙이자면 그것은 기다림이었어요. 기다림. 75세의 아브라함과 60대의 사라는요.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지만 다 못 믿었던 것 같아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만 했는데 우리가 잘 기다리는데 약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도 예배 드리고 막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와서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한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축복을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셨어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블레싱이 임하는데 그걸 못 기다려요. 그 땅을 떠나야 돼요. 여기까지 조건들을 얘기한다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25년을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을 얻게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롯을 데리고 가죠. 조카 롯을 혼자 가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불순정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불쌍했던 거죠. 데리고 간 거예요. 엘리에세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다른 요정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자손을 잊기를 원했던 거죠. 기다리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 모습과 똑같죠. 우리 잘 기다리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딱 듣고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리죠. 우린 다 까먹죠. 계속 이렇게 약해지죠. 흔들리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온전하지 못하는 순정이지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주세요. 사라는요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비웃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비웃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기다림에 대한 우리가 좀 변화되기를 원하는 작업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아브라함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25년간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 복을 온 땅 가운데 흘려보내시길 원하셨어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확실히 순종하고 확실히 믿었다면 우리는 아마 그 믿음의 조상을 아마 신처럼 받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불완전했어요. 그는 백세의 아들을 낳기 전까지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가 살던 고향 땅을 떠나기가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너희 집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로또 데려가고 아버지도 데려가고 가난으로 향하라고 했는데 중간에 또 어디서 하란에서 쉬고 하란과 우르는 다 이방 신전이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린 것보다 하나님이 25년을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때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 12장 4절에 보면 아주 작은 믿음이 겨우 자란 묘목과 같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성숙하고 열매 맺게 되는 그 출발점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12장 4절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로또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 였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여정이 출발된 거예요. 불안전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다 지키진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여정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오히려 25년 동안 참으셨다가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을 만들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묵상을 우리가 네 가지 의미로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일 동안 묵상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온전하게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그는 그의 이름대로 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자였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높임을 받으소서 그 이름대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가 살았을 때에 노아의 후손인 샘이 살아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면서 아마 샘에게서 노아의 홍수에게도 들었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그는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섬기는 우상신이 누구인지 굉장히 궁금해하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을 산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의미의 복에 대해서 또 여러분을 향한 다른 메시지를 하실 거예요. 그걸 우린 듣기를 열정적으로 구해야 돼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아마 이 시간도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은 너를 향한 거야. 내가 지금 너를 불렀단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한단다. 두 번째 묵상해야 될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나에게 너가 지금 있는 이 땅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 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지금 당장 오늘의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저기 시골에 무목교회에 가서 목회를 해라. 그런다면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린 가장 먼저 뭘 생각해요? 내가 희생할 것을 생각하죠. 내가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그 안에 숨겨진 가장 큰 희생은 뭐예요? 내 욕망이에요. 내 욕심. 아브람도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가야 했거든요. 자신이 익숙한 땅을 포기하고 가야 했거든요. 그 사람은 갈 곳을 알지도 못했어요. 희생해야 했어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내려놓아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세 번째 묵상할 것은 우리는 순중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중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요. 순장님 제가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은근히 뭘 바래요? 그걸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아요.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 마음을 받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저는 그런 질문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대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다 알고 계세요. 희생하지 않기를 원하고 아주 편하게 순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원하는 것을 잘 아세요. 그래서 아브라미 롯을 데려가고 아버지를 데려갔을 대답할 때에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고집을 피울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 가운데 반응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이 12장의 복이요. 그게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님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면 버리시고 떠나라고 하면 떠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세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브라함의 축복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나의 땅 나의 친척 나의 아비 집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섬기는 우상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상 가운데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신 뜻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길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변에 모든 우상 우상 숭배의 환경들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그것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내 순종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뛰어넘길 원합니다. 내 욕망과 내 환경의 장애물 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제목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알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떠날 곳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땅 나의 친척 나의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는 나의 주변의 환경들 속에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다면 나의 욕심이 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다면 떠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주기를 원한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길 원한다. 너의 욕망을 내려놓고 너의 환경을 뛰어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불안전한 순종이지만 제가 그 일을 향해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축복이 나의 축복임을 선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무조건적인 언약을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도전할 수 있고 이상의 물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를 향한 축복임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 영혼아 평안해. 그것은 내 영혼을 향해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하라. 여러분은 그 고난에 우상의 숭배의 환경에서 축복을 누릴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선포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축복, 나를 향한 축복, 또 우리 가정을 향한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그 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아까 그 12장 4절의 고백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날마다 선포하며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